안녕하세요 김진현 입니다 오늘은 10편 33편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편은 전에 하셨고 32편은 어디 찾아보면 제가 옛날에 한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3편 말씀을 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3편은 출발을 란에 누우로 출발 하죠 즐거워 하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란에 누우 그 다음에 씨루 호두 감사하라 노래하라 이런 찬송들이 출력이 있는데요 에 10편 33편은 이제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오라는 거 있잖아요 음계가 있죠 근데 이제 10편을 이렇게 보면은 뭐 할렐루야 하는 일은 창가 되자 찬송가든지 감사가라는 이런거는 어 솔라시도 형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춤추며 찬양하라 비파로 찬양하라 막 할렐루야 찬양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창가 고요 도레미파는 주로 애가형 낮은 노래를 한 대기 낮은 음이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되는데 주로 이제 뭐 창가 들에 속하는 노래들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 그게 막 집중돼서 노래를 부르고 있고 내가 도레미파는 이제 애가니까 뭐 하나님보다는 슬픔에 빠진 나를 받아라든지 물에 빠진 나를 받아라든지 뭐 괴로워하는 나의 심령을 살펴 달라든지 뭐 이런 원수를 살펴 달라든지 아무래도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환란에 집중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부르는 노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편을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할렐루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창가 중에 꼭대기가 할렐루야죠 120에서 132 라든지 146에서 150 이런 창가들은 뭐 할렐루야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께 거의 막 100% 집중되는 하나님이 누구 그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이런데 막 집중되어 있고요 애가들은 주로 보면은 그 사람이나 원수나 나를 죽이는 사람이나 나를 공곡하는 사람이나 뭐 또 내 죄를 살피고 내 속을 살피고 이런데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속을 살피고 뭐 마음을 살피고 적을 살피고 남을 살피고 이런데 이제 집중되는 10편 입니다 그래서 그런 10편도 결국은 도레미파로 애가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참가로 끝난다고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고요 참가로 시작했던 것은 막 앞뒤 다 참가 할렐루야 시작했다 할렐루야 끝나는 것도 있고 할렐루야 시작했다가 또 이렇게 약간 약간 낮춰 낮춘음으로 끝이 나는 그런 창가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별해 보면 주로 이제 참가 중에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이제 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위에 보면 이제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라 뭐 비파를 가지고 찬양하라 뭐 이런 그 인간의 조금 더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 보다가 찬양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막 악기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참가의 에 레벨이 점점 높아진다 그런 형태 되는데 이 33편은 처음 시작이 라네누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라네누는 즐거워하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약간 좀 뛰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어 도레미파솔라 시도로 봤을 땐 어 라에서 시 정도 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이렇게 에 생각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편 전체를 제가 이제 이거를 8음계로 한번 구별해서 어 생각을 하고 저수를 한번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33편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그 18절부터 있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혜에서의 핵심이 요하를 경유하는 건데 요하를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게 이제 지혜에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33변에는 마침 요하를 경유하는 자 요하를 경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에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굶주를 때 에 살려 주신다 기근 시에 양식을 주신다 19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된다 마겐과 에제르가 된다 그죠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도움 키보 이시모 이시마크 리베누 우리들의 마음을 그가 즐겁게 하시고 그 그를 바라는 자들을 모두 아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요 사망에서 건져 있잖아 그러니까 뭐 사르바시라든지 순엄여자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역사가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또는 마음의 아픔 가운데서 건진받는 역사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굶주를 때 건지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들어 온 베세다 강란에게 양식을 준다든지 사르바 과부에게 3년 반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두 개를 성경에서 가져와 집어넣으면 아주 좋은 프레임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유하는 그를 경유하는 자들을 또 오십니다 하는 이 선보만 해도 굉장히 큰 마음의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조금 33편을 히브레어로 한번 살펴보죠 또 1절부터 말자 1절부터 하자 2 ،azar, 2, takeim, vo foram 2 인 3 viene 3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 해라 4 la yeşaim, 9va, taela 5, 6 4 너 6 многиеâte 6. 노래하는 것은 ras特別 6 . 매우 아름다운 것이다 1 Jesús 요하께 감사하고 7 7 베네벨 아서우르 자무를로 그를 찬양할 지어다 시루로 그를 노래하는 거죠 새 노래로 노래해라 헤이티브 좋다는 거죠 나겐 비틀루아 아름답게 연주해라 아름다워만 해서 연주해라 연주하다는 거죠 나겐 해이티브 한 겁니다 왜 그럼 이제 란에노 호두시로 돼 있죠 찬양하라 왜 찬양하라는 거죠 이제 해석이 왜냐하면 키가 나오잖아요 차절의 키가 나오고 구절의 키가 나오고 쭉 키가 나오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21제로도 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찬양을 해도 감사해야 되느냐 설명입니다 키야샤르 데바라도나 요아의 말씀은 바르다 의롭다는 거죠 베코르 마크 아쉐후 베무나 그의 행하심은 신실하시다 오헤브 사드카 우미시파트 의와 판단 정의를 사랑하시고 호세드 헷세드 아드나이 말레아흐 하아레스 땅에 가득하다 요아의 인자심은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헤브가 분사니까요 앞에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결됩니다 비드바라도나이 요아의 말씀으로 샤바임 하늘이 나와 슈 하늘이 만들어졌으며 우벨우아피브 그 입의 영어로 콜 제밤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 코네스 카네드 높이 쌓아 하신다는 거죠 메이 하이안 바다의 물을 높이 쌓아 하시고 노텐 베오짜로트 테오모트 깊은 곳에 물을 저장하게 하신다 테홈 아주 깊은 곳에 저장소를 두신다 물에게 물을 저장해 두신다 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루우 메아도나이 코올 하아레스 이게 중요합니다 요아를 모든 온 땅이여 요아를 경애하라 하죠 온 땅이여 요아를 두려워해라 또 경애하라 미메누 야쿠르 코올 요시베 히테벨 땅에 가는 모든 백성들아 그랬어요 이루우 메아도나이 할 때 이루우 메가 됐죠 이루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할 때 메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땅에 가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경애해야 된다 하는 거겠죠 그절은 키후 암마르 그가 말씀하시니까 바 예히 존재하게 되었으며 후찌바 그가 명령하시니까 야 모드 일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했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키후 암마르 바 예히 말씀하시니까 예히 말씀하시고 예히 되었다는 건 창세기 일장이죠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는 거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어디에 연결된가를 항상 공부하면서 하면 좋겠다 후찌바 하는 거죠 명령하시니까 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것을 세우신다 하는 거죠 10절이죠 아도나이 해피르 아짜트 고인 열방들의 아짜트 에체트는 거죠 카운셀링 계획들을 패하시고 해니 마하시보트 아민 백성들의 사상을 잘라 버리신다 하는 거죠 패 무효하게 만든 리일리즘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열방의 아짜트는 그렇게 되지만 이제 11절을 보면 아짜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생각을 어땠습니까 레올람 영원히 다 모두 서고 마하시보트 리보우 레 도르 바 도르 그의 생각은 영원히 대대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죠 12절 아슈레 하고이 아세르 아돈나 엘로하이 하암 바하르 레 나라로 복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기의 기업으로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들은 복이 또다 복이 또다 그죠 그래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 여기 18절부터죠 힛네 보라 에이 나도나 엘 예라이브 이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를 경애하는 자이겠죠 람 람 람 람 람 람 람 레하시도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눈이 있고 눈만 있는게 보고만 있는게 아니고 그죠 레하찌르 미바베트 납샴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고 우레하요탐 바라라브 기근시에 하야하게 하신다 그들을 살게 해 주신다 레하요탐은 하야하게 해 주신다 그들을 살게 해 주신다 그죠 아 너무나도 멋지죠 납새누 시크타크 라흐 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죠 에즈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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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우리의 도움과 음 마기 우리의 방패 그는 후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다 키보 이슈마 레번누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하고 키보 그 이름 안에서 카드쇼 그의 거룩한 이름을 바타은 우리가 의지한다 예히 이키 이끼하소서 하세데카 아돈나이 알레넹 우리의 위의 당신의 인자심이 있게 하시고 카세르 그죠 이알레누 레카 당신을 바라는 자들 위의 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했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위에 당신의 인자심이 있게 해주세요 예희는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 보면은 9절에 보면 예희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유하는 자들이 을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병에서 건져 주시고 뭐 굶주릴 때 또 양식도 막 주시고 도움과 방표가 돼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33점 3편 보면은 좀 이렇게 높은 데서 출발해서 라네누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막 찬양을 하고 그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이 정직하고 어 인자심이 충만하고 하 입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에 말씀하시면 이루어 주시고 민족들의 사상은 무역해 하시고 아 자기 계획은 세우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구원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해서 열 가지 하나님의 열 가지 행하시는 일을 해서 여호와는 거기서 남발행을 해서 열 개를 붙여서 설교하셔도 되고 시간이 짧을 때는 18절부터 22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또 귀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밤 12시 5분이네요 오늘 하루 종일 또 헤매다가 바쁘게 뛰어댄게다가 와서 늦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계속 시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또 양식도 풍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샬롬